일단 아니 나는 안 나 OST가 정말 장난 아니었던 심금을 울리는 귀에 쏙쏙 박히는 것이 노래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레디꽃처럼 계속 흥얼거리면서 너무 좋은 남녀노소 더 즐길 수 있는 모두가 다 즐거워할 영화 같이 성장한 기분이 어떤 장면 꼽을 수 없이 모든 장면이 다 엄청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볼거리가 더 많았던 것 같고 대서사시를 보는 듯한 너무 재밌어서 친구들이랑 또 보고 싶어요 1,100만, 1,200만까지 완전 NN차가 여러분도 극장에서 꼭 함께하세요 엘사, 안나, 겨울왕국 파이팅! 엘사 파이팅! 겨울왕국 천만 파이팅! 겨울왕국 파이팅! 겨울왕국 최고! 겨울왕국 파이팅! 박스오피스 1위 Father warned us That the past would return Promise me we go together, okay? I'll drive I'll bring the snacks! 103분의 환상적인 뮤지컬 Remember, the goal is to find the truth and get us home 디즈니 역사상 최고의 작품 엘사! 겨울왕국 2 절찬 상영중 2부에서 계속... 2부에서 계속...